자 그보다는 이 근방에 조그만 마을이 있을거야 오늘은 그곳에 묻도록 하자 곳에 갑시다 카라카스 마을 먼저 이곳의 무기상점에서 물품을 보급하도록 하자 오케이 시키는대로 하지 뭐 어딨나 단건 다 팔아 제끼고 싹 다 팔아 버리자 싹 다 팔아 버리자 아이템 선점 여기 있다 문 여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난 좋은지 모르겠더라구 불편하지 웃으니까 다 팔아 버리자 어서오세요 저희 가게의 명품은 소드브레이커입니다 극혈트 성능비가 대단히 좋은 검이므로 꼭 한 대로 정도 구입하세요 팔기 단건 낡은 엑스칼리버 수리하고싶다 수리 안되나? 안되네 단건 다 팔아 버리고 그리고 저거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유리검 두개에다가 소드브레이커 하나 있고 레이피어 하나, 그라디우스 하나네요 뭐 이정도면? 아직까지 여유야 한제력이 높구나 소드브레이커가 그러네 그라디우스보다 훨씬 넘네요 공격력도 20이고 유리군은 70인데 오오오오 오케이 대충 이런 느낌인거죠 다같이 초음국인은 무사히 키버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브하자 먼저 세이브 세이브 나가자 아 저기 판다하면 세이브한거지 그런가? 아이템하면 보좌 장검이 없어 보좌 껴줘야겠구만 끔살당했네요 아 아 바보짓만 안했어도 검수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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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잘못썼지 어? 아닌가? 잘못썼어 나 했어 어떡해 정을 치료했어 아 마법 너무 쓴다 죽었다 아 아 진짜 그리가 터지고 말았어 엄청난 실수를 했어 아이고 아 아 뭔짓을 한거지 내가? 해생망토를 껴줄까? 수..수어보자 수어보자 수어보자 아 이게 딱딱 표시가 안되가지고 사실 이게 귀찮아 이게 해생망토가 뭐 올라가는지 보자 민첩성이 올라가 민첩성이 올라가 그쵸 민첩성이 중요한게 사실 저게 민첩성이랑 관련이 있어 아수라파총무가 기본 방어력 이거 써야되겠다 그냥 이거 기본 방어력이 많이 높아야지 다리 잘 안붙어져 이게 좀 특이한게 그쵸 얘도 저런거 하나 써주자 수어부적 쓰자 오케이 마법방울이구나 수어부적은 네 저런거라도 껴줘 설마 죽을줄 몰랐지 그렇게 갈줄이야 험하게 가버려 괜찮아 이제 루벤을 니가 다시 더빙할 수 있어 오케이 루벤을 더빙할 수 있는 좋은기야 영주님 앵차시다 길을 비켜라 카라카스 영주의 앵차인가 설마 루벤? 왜그러세요? 아는 사람입니까? 죽어도 잊지 못하라고 부리지 실례지만 이곳에 영주님 성함이 어떻게 됐는지요 저 유명한 루벤 버스터 공작을 모르세요? 외지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유명하다고? 찬롱하기로 유명한 영주죠 오늘 이곳에 행차한 곳도 사실 집들 내일의 화형식을 준비시키기 위설하구요 루벤 번스타인 루벤에 대해 쫓겼나?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화형식에 참석하자 아무래도 내일 있을 화형식에는 우리도 참석해야겠어 일단 오늘부터 명안을 찾아보자 오케이 다음날 화형식장 도대체 데이밋이 무슨 죄를 줬다고 제필이 폐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화근이지 뭐 제길 여섯대 제필의 법을 못 당하니 우리에게 아플리군 그래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휴 우리 마을에도 제필이 폐건 나타났으면 제필이 폐건이라 제필이 폐건이라면 몇 년 전부터 제국령에 출몰한다는 반란군으로 요사에 유명해진 것 같더군요 이성 드러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루벤공장님께서 답신다 모두를 정숙하도록 하연시준비를 모두 꾸맣고 맞았습니다 루벤공장님 어리석은 녀석 악마를 믿고 반란군에 동조하다니 이런 대역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극혁으로 다스려 국법의 무성을 보여주어야한다 루벤 히힛 칠하러 지금 칠까요? 아직은 또 기다려 아직은 안돼 하영씨가 시작되어 녀석이 완전히 경계를 풀 때까지 기다리니 녀석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야 시글멈차라 류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덕령주 류뱀공장 제피르펠컨이 당신을 쳐다나왔다 제피르펠컨이다 제피르펠컨이 우리를 도와줘요 뭣도 하는거냐 놈들 막아라 맙수자 또 처하하신가? 잘못하면 류뱀을 놓치겠고 어서 녀석을 잡도록 하자 좋아 이번에 이깁시다 이길 수 있을거야 잘하면 이제 이제 탄검 파샤 탄검으로 방어를 포기하고 빨리 잡는 쪽으로 가자 강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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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백이의 맛을 보여줘 강백이의 맛을 보여주는 막지마! 백이 아 이제 죽었고 피.. 피 한번 피가 너무 많은 놈이야 강백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깨졌네 어? 잘못 눌렀어! 바울을 눌렀어 아 이거 포인트가 이상해 이거 바울 눌러도 소용이 없다고 지금 적이 없어서 사실 다 잦은 실수로 오 좋아! 아까 크립이 터져서 소드브레이커 아잇! 역시 소드브레이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벌써부터 판단하려 하지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막았어 여기 마법같은거 크리만 맞으면 돼 아 부러졌지 않지? 아니 괜찮아 아! 피터 오브 맞구만 으으 위험해 회복량 어? 드링킹이야 드링킹 중독되겠어 중독 아! 막았어 아! 막았어! 절갑다 대기 막힌다 실버면 더 센 것 같아 잘 막혔어 오우 더러운 마흡사 녀석처럼 없애버려 마흡사부터 없습니다 이 녀석은 휠도 하기 때문에 미처하는 거 맞아 이 녀석부터 빠샤 한 번 더 갈 수 있어 한 번 더 갈 수 있어 두 번 때릴 수 있다 뒤로 가서 잘 지자 강백이! 다음번에 물 좀 빨아다니 아! 왜 막았니? 대기 아 설마 어떻게 이게 뽀개진 거 아니겠지? 확인해 봐야지 왠지 뽀개질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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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오우 좋아 좋아 이길 수 있겠다 자의하고 있어 없애주마 대기 한 번 더 다굴이다 뽀개기 이것이 바로 제국다굴 보급해 용량 어? 아니야 그냥 아 넘어간건가? 이런 경비를 울렁어버렸어 할 수 없지 저택으로 쳐들어가는 수밖에 잠깐만요 공장의 저택을 정면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하 설마 경비물려 때문에 무모한 일이라는 건 아니겠지? 그래요 당신들 실력을 보니 경비병 쯤은 어렵지 않게 상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들이 경비병을 상대하고 있을 동안 못 읽었어 간단히 말합시다 아가씨가 원하는 게 뭔가 흥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요 우리 정보원 중 한 명이 저택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어요 그곳을 통해 들어간다면 루벤 공장도 꼼짝없이 당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원하는 것이 같은 것 같으니 제 말에 따라 우리 일에 협조한다면 당신들에게 비밀 통로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어려울 것 없지 그럼 그곳으로 안내하시오 좋아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말이 너무 빨라 아 이거 상자가 너무 빨리 들어가 이 나무 뒤로 들어가면 하수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파티가 더 생겼다 카나가 생겼네요 나중에 마법사가 되는 카나 갑시다 세이브 하죠 어디다 할까 지긋지긋한 폭풍돌을 세상에서 없애주마 다행이다 살릴 수 있는거 없나? 살릴 약이 없네 P1 P1이네 살아있네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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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낄게 없네 그라디우스 껴줘야겠다 보조를 어설트로 해가지고 휴... 딜을 확 올려준다 아니지 그라디우스로 방어를 올리는거지 핸드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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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트 일반탄 권총 핸드캐논으로 바꿔주죠 소위탄 껴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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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노래는 진짜 좋아 지금 들어봐도 노래 너무 좋은거같아 안걸리고 있어 잘 되고있어 빨리 뛰어가자 오! 어 좋아 안걸리고 쭉쭉 갑시다 네 쭉쭉 갈수 있을때까지 가자 나도 솔직히 걸리고 싶은마음은 없어 실버 아이템 소위탄 껴줘고 스위터 치고주자 슬베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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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시라노를 앞에가서 몸때로 세워 그리고 좀 실버가 잘 막.. 아니 뭐지? 제가 잘 막잖아 시라노만 여기서 제이제이로 제이제이 좋아좋아 잘 막았어 잘 막았어 훌륭해 훌륭해 양대기 빠샤 오 좋아좋아 제이제이 정밀사격 정밀사격 아스라검이야? 꽉참은 이게 소환이야 소환 어렴 어렴 오 들깨약해 띵 정밀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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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거 진짜 쓸데없는 놈이야 얘 정밀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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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그냥 마음은 끝나야겠다 아이스 미사일 퓨쇼! 몸.. 봄비랑한테 몸에.. 몸때 강하다.. 됐다 굿자 어깨 레벨 패스지 다른 시리즈에서도 거의 영웅적으로 못쓰잖아 그렇지 투 빼고 투 빼고 사실 아수라 검 들고 싸우는 일은 없어요 흑태자 빼고는 이거 뭐지? 땡땡땡 약해보인다 흠 내 제이제이가 더 셀거야 아니네 아쉬웅 아쉬웅 안전 아쉬웅 안전 되게 악하다 진짜 필살기 진공스라인 진공스라인! 뚜뚜뚜뚜뚜뚜뚜 굿잡 과연 뱀 마법도 없고 진짜 쓸데가 없어 필살기 진공스라인 아수라곤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공안에서 한번 휴두를 보자 좋아 잘 맞았어 빵이야 진공스라인 자 필살기 마법이 아직 못불러? 아 여기있다 아수라소원 이게 아수라곤입니다 네 진공스라인 샥샥샥샥샥샥샥 진공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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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파첨은 아직 못쓸걸요? quinteli용 같은 으 쏙 제이제이 제이제이 셔틀 멀트엔딩 담배기 접으진 않고 그냥 진엔딩만 보여 미스크립 아이스포그 미친척하고 여기다 써야되겠다 핫 오오오 난 안맞았어 아 막지마 실버 아 왜 막어 아직 살아있어 흐어빵이구나 이제 정리를 사격 정리를 사격 빠야 오 말다 제이제이 마법 아이스포그 자기 자리에 못쓰네 아이스 미사일 써야되 도룬 좋아 제가 원하는 거 잘 맞고 있어 훈이 어 잘 맞겠다 아 때리기라도 할걸 날렸어 아 이거 치솟아 없는게 불편해 자꾸 오른쪽 클릭 치솟아 같아서 치솟을 누리게 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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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얘네 되게 똑똑해 내가 카나 이쪽으로 이동시킨게 마법 쓰려고 그러는거거든? 바로 이동했어 아 미친 쇽 제이제이 히힛 강대기 딜을 주지를 못하는구만 화끈하게 파이어볼 아 대단한 좀비야 대단한 좀비야 저거 히힛 과연 길을 어딘가 여긴 아닌가 보네 여기 아니 아니었네 아닌가 여길 올라가면 오 오 온거같아 맞았는데 세개였을거에요 집을 뒤지자 뚱뚱뚱 아 뭐야 이 자식들 망수 너무 세보이잖아 애들이 말아 지금 도둑뚱 대단한 좀비 플레이 몰이 이제 물을 폴리 상대한 알게 없어 할게 없어 박어 투자로 아이스 미사일 아프다 얘네들 여기 뭉쳐있는건 뭐니? 다행이죠 각계오파다 각계오파 이렇게 생각하나? 빨리 빨리 싸이어볼 미쳐 빨리 없애자 죽지라는걸 아프다 흠 이렇다면 회복략으로 힐러질을 한다 아 실버가 제일 빨리 불러보긴 하는데 오우 오우 막았어 막았어 마법블러 아이스 미사일 힐러질 하.. 싫어.. 할 수 있는게 없어 파이어 블레이드를 써줄까? 버프? 아프다 아 아 제발 배공략 셔틀이네요 그냥 하느니씨 배공략 셔틀이야 저거 한 놈 잡게도 있는데 한 놈 잡게도 있는데 아 맵을 잘못 만들어놨어 이렇게 걸려 걸려도 다행이야 뿅 피가 뭐 이렇게 많아 죽었다 아 제발 드디어 드디어 한동을 없앨군 질째 쇼쇼 강댕이 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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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가네 막았어 질째 핅 아 아 잠픽 야 쟤 무슨 총을 질고 있길래 저렇게 간지야 저걸로 다 막아 대단한 녀석이다 소드브레이크 그대로네 방어의 신이구만 저거 흐흐흐흐 머리 아니긴 힐 써줄꺼 어떻게든 파이어볼 힐 힐 아 두둘게 안났네요 잘 먹는다 시라노 계속 막아야되 그렇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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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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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괜찮이다 가야야 푸아 푸아 자 속도 많이 가줘야돼 됐어 와 진짜 신이야 쟤 방어신인데? 얘 방어신이야 진짜 다 막아 웬만한 중검지능이 뭐 필요없어 총으로 나오는데? 대기 와 이제 죽었네 진짜 대단하누라 총은 많이 나네 총은 많이 나네 총은 많이 나네 총은 많이 나네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이제 실버가 안는기나 김홍수 라인 슥슥슥 아아 다시 미스클릭 향연인 것 같아 이게 되게 미묘해 마우스 모양도 되게 마음에 안들어 야 나 분명히 여기 위치해놓고 클릭했는데 왜 진짜 많이 나갔다 진짜 많이 나갔다 끝나겠지 어우 께 오오오오오 진풍 프라이 민 rating 분리사격 팅 다이다 레벨업 해가지고 아무튼 내가 사용 안 회복략은 돌아오지 않ㅜㅜ начe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